자 오늘은 사무엘 하 오늘 들어가는 부분들이죠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과 또 교제와 또 봉사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를 보내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일주일 내내 땅만 보고 살던 우리에게 이제는 이 하루만큼은 하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감을 받는 귀한 시간으로 오늘 하루로 또 보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녁 또 이 말씀으로 우리와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며 또 말씀을 통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로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기 오늘 사무엘화를 두 번으로 오늘 좀 쪼개서 한번 조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화입니다 사무엘화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 중에 있지만 다윗의 인생 중에서 이제 다윗이 11장 이전까지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이 여기는 그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에 따른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다윗에게 내려주고 있죠 그리고 성성장구하면서 다윗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다 열어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장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어떤 범죄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멸시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어떻게 경멸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보게 될 부분들이 이 징계입니다 징계 자 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징계를 받게 되고 이제 이것들을 다윗이 이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에티튜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여러분 우리가 관전 포인트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장세기 때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가게 되는 거잖습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후부터 징계를 받잖아요 이제 아담의 경우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이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일이 아니고 굉장히 즐거운 놀이면서 즐거움이었던 그것이 이제는 진짜 하기 싫어서 내 이마에 땀을 흘리고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징계를 받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하와의 경우에는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징계를 받는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징계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징계를 우리가 순히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 이 징계 부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막 가거든요 이제 오히려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막 가게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되면 더 이제 이거는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죄가 죄도 물론 나쁜 영향을 주지만 원래 본질은요 죄로 인해서 결과물은 하나님께 멀어지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문제입니다 죄는 짓을 수 있다는 거죠 죄는 짓지만 빨리 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금방 또 용서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단이 노리는 것은 뭐다 멀어지는 겁니다 이 죄가 뭐 죄도 물론 나쁘지만 죄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게 죄의 결과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위해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걸 노립니다 이걸 노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지게 해서 원수가 되게끔 만들어버린다 관계의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징계를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워도 보십시오 아담도 보십시오 이마에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일을 하면요 그 자체는 좋지는 않죠 그러나 실제로 그걸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두냐 성취감을 확보해 준다는 거죠 일을 통해서 의미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내의 하와의 경우에는 출산을 통해서 아기를 얻음으로써 아기를 낳는 그 고통은 있지만 고통 이후에 아기를 보는 그 기쁨 그 생명에 대한 그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오히려 이 징계를 받지 못하는 이 부분들이 오히려 더 나중에는요 더 큰 저주가 되는 것이죠 일을 하고 싶은데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할 수 없는 그 실업 그리고 자녀를 갖고 싶은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거 그게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계가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오는 회복 이게 이제 은혜 범죄 징계 회복 이게 우리 인생의 어떤 그런 코스입니다 잘 보여주는 부분들이 이 사무의 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죠 큰아들 암론이 가족 안에서 이런 자기가 행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가족 안에서 자기 자녀들이 암론은 다말을 갖다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아버지가 성적인 범죄를 그 결과로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론을 척살해 버리는 죽여버리는 자기 아버지도 우리야를 죽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한 대로 그대로 보고 다 따라하는 불륜과 살인의 답습이 그리고 그에 따르는 압살롬의 반란 다윗이 하나님을 멸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밀히 여겨주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일정들이 이제 과정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심의가 이제 저주를 하죠 도망가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신발을 신지 못할 정도로 진짜로 막 그 도망을 이제 가게 될 때 이 심의가 누굽니까 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이 사람이 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래는 원래는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누구의 사람이냐면 사울의 사람이죠 사울의 당시일 때 상당히 힘을 얻었던 그 뭐 집권 세력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가가 막을 내리고 다윗이 들었으면서 이 사람은 어떤 그런 마음속에 어떤 섭섭함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윗이 이런 일을 맡게 됐을 때 이제 저주를 퍼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요압이 그냥 가서 단칼에 여기 있네요 단칼에 그냥 죽여버릴까요 이랬더니 다윗이 손 보세요 감아 있으라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고 이런 게 징계를 대하는 그런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어떡할까요 안 그래도 이게 설상 가서 어려운데 안 그래도 지금 막 속에서 누가 하나 걸리기만 해가지고 그냥 죽여버리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시문이 바로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태도를 그렇게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 입을 통해서 나한테 하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정도의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려울 때 모든 자식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보고 어떻게 이것을 하는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도 반영하는데 직군 세력이었던 베냐민 집화로서 왕권을 가지고 있다 빼앗겨서 억울한 텐데 다윗이 모든 수욕을 다 받아 냅니다 이런 억울함을 통해서 다윗은 혹시 이게 중요합니다 혹 하나님이 나를 극률이 여겨주지 않겠나 정말 하나님을 상대로 사람을 상대로 했으면 저건 바로 죽여버리죠 저 사람을 심의를 그러나 사람을 상대로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로 신앙하고 있는 다윗의 대화들 나중에 좀 읽어볼 텐데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도 영원히 우리의 좋은 날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 날이 옵니다 어려운 날이 올 때에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상대로 신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결국에는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나 압살롬도 결국에는 그 반역이 죽음을 맞이하죠 이 압살롬은 결국에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냐 그 자기가 가장 자랑거리로 여겼던 이 머리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그 머리가 자기한테는 엄청나게 큰 자랑이었죠 그 머리가 상수리나무 그 위에 딱 걸리면서 말은 가버리고 이 머리만 위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죠 그때 이제 요압이 가가지고 창을 던져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랑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결국에는 그 자신의 자랑거리로 인해서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역설적인 부분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압살롬은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복권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모든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 왕국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부수사람은 아라우나의 그 타장마당을 사게 되죠 그러면서 그 땅을 이제 여기 이 땅입니다 여기 이 땅을 이제 사면서 나중에 여기 이 땅에서 나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기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아라우나의 이 타장마당에서 성전을 짓게 되는 굉장히 그래서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는 거죠 여러분 또 샀다라고 하면 생각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막벨라굴 마무레 그 막벨라굴을 삽니다 해쪽 속으로부터 그 이방민 쪽으로부터 그 땅을 삽니다 사는 것도 상당히 이 값 지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공짜로 주겠다고 했는데 돈을 주고 삽니다 여기도 이 장면에서도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 값을 다 지불합니다 여러분 이 값을 지불한다는 게 나중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중에 돌아올 때에 출애국 이후에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할 때도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가 있는 거고요 여기도 나중에 다윗이 정당한 권리를 지불했기 때문에 여기서 성전을 짓게 되는 그걸 듣게 되는 거죠 나중에 지금도 여러분 전쟁이 있는데 이 성전을 털을 성전을 짓 제3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값을 지불했다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이 여기거든요 여기 지금 성전을 지었던 예전에 성전을 지었던 지금 여기가 아라우나 타장마당입니다 그래서 다윗성 다윗성은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기보원 산당 나중에 이제 사무엘을 끝마치고 열한기에 가면 제사를 지내는 곳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 다윗성 다윗성에는 뭐가 있었냐면 법계가 있었죠 하나님의 법계가 법계가 여기 어디입니까 오벳에돔이 집에서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다가 오는 도중에 누가 하나 죽었잖아요 우사도 죽게 되고 이러니까 저까지 안 가고 여기서 머물러 버립니다 다윗성에서 법계를 갖다가 여기를 두고요 나머지 성막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성막은 기본 산당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한 명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가 나중에 어디로 합쳐진다 이쪽 이 아라우나 타장마당에 샀던 여기에다가 나중에 뭘 짓는다 솔로몬의 성전을 솔로몬이 성전을 여기다가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역이 아라우나의 타장마당 앞에 봤던 값을 지불하고 사는 부분들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를 하겠습니다 14장부터 펴주시기 바랍니다 14장 수루야의 아들 유아비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유아비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와의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서서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정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처죽인지라 온족석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정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처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 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않냐 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르되 내 주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왁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 쪽 낀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입니다 우리는 필경주구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쪽 낀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정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입니다 당신의 여정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입니다 원하건대 왕이 하나님 여왕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유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유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정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유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유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유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유압이 이르되 내 주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안하이다 하고 유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주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3개를 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유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유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유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유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유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에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하미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유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하르메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메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유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좋은 이스라엘 아무 집하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르되 내가 여왁께 서원한 것이 있어 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왁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될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 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냐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려껀데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느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중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다 벗어서 당신의 종들인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며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라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레사람과 모든 불레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사람 일대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하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던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사람 일대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를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도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의 광약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괴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의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업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이 감남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기 이를 때에 아랫사람 후세가 옷을 짓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업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이마하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업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라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백송이와 여름거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족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난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른 왕의 가족들이 타기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기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니 시바가 왕께 하리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저란 아이다 내 주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왕이 바오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무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무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왕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왕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처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세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야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왕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왕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디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왕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정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무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희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랫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길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희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희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치마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이미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치마니라 그때의 아희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희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17장 아희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2천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당만 처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략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리야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정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봄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겪구나 했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제하냐고 지금 그가 어느 굴레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주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여 그의 추정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 세발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 다함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랫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느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이마하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엔으로 결과에 머물고 어떤 여종원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뭐 어떤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복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대 아이마하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당에게 가서 다윗당에게 말아야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아리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에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낙의 안장을 지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워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라 땅의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이 암문 족속에 계속한 낙바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별 사람 안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데야와 질그룩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시행을 그들 위해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르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오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라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백명씩 천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에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해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세를 탔는데 그 노세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해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내가 내 손에 은천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야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야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유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유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처죽이니라 유압이 나파를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읽겼더라 사독의 아들 아이마하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왁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유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유압이 구수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래라며 구수사람이 유압에게 절하고 다른지라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이마하스가 다시 유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수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하니 유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유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이마하스가 들길로 다른지라여 구수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래며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죽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이마하스의 다름주가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이마하스가 외쳐 왕께 아래되 평강하옵소서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와를 찬양하리로써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이마하스가 대답하되 유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 서 있더라 구수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주 왕께 아래 소식이 있나이다 여왁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수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수사람이 대답하되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미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며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업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래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스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타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위당이 사도가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않냐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갈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족속의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심우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유당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천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시바도 그의 아들 열다섯과 종 스무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심우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래대 내 주여 원하간대 내게 죄를 돌리지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혁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심우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조하였으니 그룹 말면 맞추고요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루야야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심우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젊으러 내 낙이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험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루느니 너는 시바와 팥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하리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라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팔십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팔십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 없어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으로 그에게 베풀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니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이래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십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파를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기시 없으며 이스라엘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유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열 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 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세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론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며 유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레 사람들과 불레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세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본 큰 바위 곁에 이르메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유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맺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유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하며 아마사가 유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유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며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유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유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유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유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선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유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간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집하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리모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유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유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하라 유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유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아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유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유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유압이 나파를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유압은 이르 삶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유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사람과 불레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바스는 사관이 되고 수아는 석의관이 되고 사도과 아비아다른 제사장이 되고 야일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장까지가 다 읽은 거고요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게 글자가 안 보이시고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보이시죠? 20장까지 우리가 다 읽었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여러분들 사무엘 하의 이야기는 20장에서 끝났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21장부터는 전혀 완전히 다른 부분들입니다 20장까지는 끝났고 이거는 연대기적으로 기술되지 않고 이제 다윗 왕국에 대한 전체적인 돌아보는 거라고 해야 됩니까? 리뷰를 하는 겁니다 다윗 왕국이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리뷰고요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가 그러니까 20장까지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가 리뷰인데 어떻게 되었냐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와 이거 이거와 이거 핵심은 이게 이 중앙에 있는 이 다윗의 시가 핵심입니다 위 아래가 연약함이죠 연약함 이 위에는 사울 왕국의 연약함이고요 밑에는요 다윗 왕국의 연약함 다윗이 막 인구 조사해가지고 연약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가 다 연약함입니다 중간에는요 그 연약함 가운데에 영웅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전투했던 영웅들 그리고 다윗의 삼십 용사들 이게 이제 중앙을 감싸고 있고요 핵심은요 이겁니다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을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되어 있느냐 연약함으로 쌓여져 있다는 거죠 우리 이 세상 자체가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연약함 연약함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 누가 함께 했다 이 영웅들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다윗에게 정말 특별한 전쟁 영웅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진짜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들로 감싸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윗 너가 할 거라고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10편 18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의 어떤 뭘 얘기를 해준다 네 그 핵심을 이 수미상관법 구조로 해서 이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레위기 대칭 구조도 이렇게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옛날에 평창올림픽 PT를 이렇게 했을 때도 보세요 위아래 보세요 첫 번째 센터가 누구냐 김연아 선수가 했던 PT가 제일 맹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맨 앞에 맨 뒤에 똑같은 여자죠 나성현 대변인은 이 여자가 맨 처음과 끝을 하고요 그다음에 남자 3명 남자 3명이 중앙에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핵심은 뭐다 평창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핵심은 김연아 선수의 드림 프로젝트라는 이게 모든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의 구조를 있고 이 곳에 다 차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영화 문학 작품들이요 다 성경의 이런 것들을 차용해 가지고 만드는 거죠 아주 놀랍습니다 좌우대칭 구조로 만들어져 있죠 자 이게 해서 좌우대칭 구조로 이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다윗의 시가 사무엘 하 보세요 22장 22장 22장이 전체가 찬양심이다 22장 전체가 그래서 22장 다윗의 성경가가 10편 18편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22장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3하 여기가 보세요 22장 22장이 핵심인데 뭐다 다윗의 시입니다 찬양이라는 거죠 다윗 너가 하는 것은 연약함이다는 거죠 연약함이 감싸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연약함 가운데도 내가 너에게 놀라운 동역자들 영웅들을 붙여줬다 그래서 너가 할 거라고는 다른 거 할 거 없다 너는 찬양밖에 할 게 없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거 외에는 너희 할 거 없다라는 그 얘기를 딱 얘기를 해주면서 이걸 마치게 됩니다 오직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윗에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사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까 그 도망갈 때도 아이돌벨이 여러분 아이돌벨이 진짜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진짜 이 사람은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후세도 그 아이돌벨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나 그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난 전략을 줬지만은요 압살롬이 그걸 취하지 않고 압살롬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후세의 말을 듣는다든요 아이돌벨이 진짜 아이돌벨 말을 들었다면 진짜 압살롬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진짜로 왕으로서 그렇게 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부하장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막죠 그러니까 아이돌벨이 나중에 목을 메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죽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죠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일해도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후세의 전략이 채택이 되면서 다윗은 결국은 살아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 하의 또 하나의 또 결론 주제는요 회계의 은혜입니다 회계의 은혜가 가장 큰 강력한 은혜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회계하라는 메시지 1년간 다윗은요 범죄를 깨닫지 못하고 양에 대한 비유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계하라는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계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회계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결론들을 마쳤고요 마지막 아까 남았던 아까 21장부터 그 부분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과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을 미니 그가 기본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본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오 그들은 아무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사하였더니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본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본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하리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곡을 기부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자 곧 모홀라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본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본사람이 그들을 산유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며 그들 일곱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패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피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반면은 들짐승이 범어진 못하게 앉으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며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란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스 사람들이 사울을 길부하에서 죽여 블레스 사람들이 뱃상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사람들이 그 달려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슬라에서 그의 아버지 키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스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스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기를 대는 노창을 들고 세카를 찬 이스비본 없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스 사람들을 처죽이니 그때의 다윗의 추정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리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스 사람과 코베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사람 10부계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처죽였고 또다시 블레스 사람과 코베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렘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 하나는 가드 골리아세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하므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22장 여왁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왁께 아래여 이르되 여왁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해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왁께 아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다 내가 환란 중에서 여왁께 아래며 나의 하나님께 아래였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불을 지짐이 그의 귀에 들렸더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을 미루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살며 그 불에 수치 피었더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오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더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꽃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돌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왁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전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질함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나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들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러스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뿌리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각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할 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불을 찢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쇄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의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이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으므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의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루하니라 다금원 사람 요셉 파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처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하사리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불레세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돋우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불레세 사람을 치니라 그날의 여왁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라 불레세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해 백성들은 불레세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불레세 사람들을 친지라 여왁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될 때에 아들랑 브레네르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불레세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불레세 사람의 요새는 베들렘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렘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불레세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렘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루야야 아들 요하베아오 아비세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삼백 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야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에 모합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국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태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국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야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위시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하베아오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여 또 베들렘 도도의 아들 에라난과 하루사람 사뭇과 하루사람 엘리가와 발리사람 헬레스와 두고와사람 이깨세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사람 아비에셀과 후사사람 무부네와 아우와사람 살몬과 누도바사람 마하레와 누도바사람 바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부하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신의가에 사는 히테와 아르바사람 아비알본과 바루홈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사람 엘리야바와 야산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사람 삼마와 아랄사람 사라의 아들 아이암과 마가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베셀의 길로사람 아이도베레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사람 헬스레와 아랍사람 바하레와 소바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기사람 바니와 암모사람 셀렉과 수려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자 부해로사람 나하레와 이델사람 이라와 이델사람 가렙과 헬사람 우리하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다라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봉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집하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래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제축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세 이르고 달띔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희위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요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북내를 두루돌아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오 요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와께 아래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하여 이제 간과 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하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래여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하께서는 극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하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하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열사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를 하더니 여하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류치사 백성은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하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하께 아래여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인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르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여하를 위하여 재단을 쌓소서하네 다윗이 여하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음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장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르되 원하건대 내 주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들이소서 번지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떼라모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이가 있나이다 왕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다윗이 은 53개로 타장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자 예 오늘 자 마쳤습니다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사무엘 하 부분들은 조금 20장까지만 읽고 21장부터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안그러면 이건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보고